거의 1년이죠. 준비부터 시작하면 겨울에 준비 들어가서 봄, 여름, 가을 즐거웠었고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영화 아가씨는요. 차라리 움직이는 캐릭터들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진 스릴러 영화고요. 재밌게 쫄깃쫄깃하게 시나리오를 읽어서 영화로서 정말 재밌겠다. 감독님하고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연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쉽지 않은 캐릭터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재미난 캐릭터이기도 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것도 있구나. 상당히 재밌었어. 나는 너를 스키로 정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택시아! 나 좋은데 갔네? 그녀의 현장에서 그 씬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충실하려고 했고요. 되게 불안해 보이지? 불안해 보인 것 같아요. 응응응응응. 진짜 같아. 미묘한 떨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객이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미니씨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물다섯 번 드는 옷을 영상이랑 분장도 너무 예뻤어요. 감정이 더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긴 얘기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배우를 찾은 거죠. 더 작게 웃어. 작게? 거의, 거의 안 느껴지는 두 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특정적인 거니까 늘. 재밌겠다. 캐릭터에 대한 가이드란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최대한 소화를 해봐야겠다. 품위도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놀라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해내죠. 요, 죽으시다. 요다. 폭발이다, 폭발. 제 나이 또래가 아닌 다른 나이 연기를 한다.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감독님께서 한 말씀하셨죠. 이 경우에는 영양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19kg에서 한 18kg 정도 감량되지 않았을까? 체중 감량하는 것도 사실은 캐릭터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화가나로 써야 돼요. 한국어로 쓰면 그 발음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캐릭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최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감독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신인배우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선택하셨겠지 그런 생각은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자기 식대로 하는 연기였고 이렇게 나가서 하니까 그걸로, 그것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전통 양식과 유럽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싶었어요. 딱 일본적인 것이 아니라 더운 동양적인 느낌 그 곱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 것들을 리사치하고 찾는 것은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집을 줬구나라는 정도 퍼즈의 세트는 정말 작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기치 않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이제껏 영화 행원 중에 가장 정확하게 잘 구현된 세트였습니다. 제일 떠오른 단어는 위트였어요. 그 시대는 기본으로 깔지만 조금 더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비꼴 수도 있고 30년대는 본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때부터 자료들을 다 본 거죠. 경영화된 30년대 스타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고 최대한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게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모필 렌즈에 대해서는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번 영화에서 와이드한 게 많거든요. 아나모필에서는 그 마음 못지않은 깊이감 그런 공기들을 갖다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었고 하판, 플라스틱 that we lay down, kind of like a puzzle. So we were able to do a lot of complicated moves that In Hollywood, right now, we just have dance floor.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 앙상블 좋은 씬들을 댄스플로아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잘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편집보다 배우의 감정이 더 잘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그런 과정을 한 거죠.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한 작품이고요. 색다른 긴장, 즐거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요. 굉장히 뜨거웠고 정성스러웠고 열정적이고 예쁘게 잘 준비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영화 아가씨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영화 아가씨는